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. 서울고법 행정 1-1부는 최근 서울 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조치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습니다. 그러면서 대유행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본질적이라거나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앞서 1심은 서울시 처분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, 남용했다고 봤습니다.